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플랫폼 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1부 2부 3부 4부로 나눴습니다. 1부에는 플랫폼 제한 요청서 이고요. 2부는 플랫폼 제한서 3부는 플랫폼 구축 관련된 문서 4부는 플랫폼 에 필요한 디지털 변환 센터 입니다. 좀 생소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 페이지씩 요약을 하였기 때문에 보시면서 가볍고 쉽게 이해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플랫폼 제한 요청서 이 상관관계는 우선은 업체와 구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A라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제한 요청서를 작성해서 B라는 SI 업체든 플랫폼을 만드는 업체에 제공하기 위한 기본 제한 요청서 입니다. 내용으로는 첫번째 부터 아홉 번째 까지 업체마다 다를텐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첫번째는 제한 요청 개요 서비스 개요 시스템 요구 사항 네트워크 요구 사항 컨텐츠 보안 사항 통합 cms 개발 사항 플랫폼 구축 웹과 모바일 앱 제한 가이드 제한서 평가 총 9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한 요청 개요에는 1. 요청 목적 2. 추진방향 3. 플랫폼 범위 4. 플랫폼 전략 그래서 개략적인 서론을 개요 에서 이렇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개요에는 본격적으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이 서비스 개요를 이제 목적 범위 콘텐츠의 기능 서비스 모델 그리고 여기에 상품이 있다면 이커머스 그 다음 이커머스 모바일 앱 통합 cms rfp 질점 세 번째 시스템 요구 사항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죠. 개요 구성도 웹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로컬라스 디지털 편집 장비 콘텐츠 스토리지 서버 파일 서버 네트워크 장비 이렇게 아홉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하려면 그 관련된 요구 사항이 idc 센터 라든지 cdn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더 자세하게 있겠지만 대략 요렇게 좋고요. 다섯 번째 콘텐츠 보안 사항에는 보안을 위한 trm 그거에 관련된 패키징 인증 절차 기타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그 다음 동합 cms 개발 사항에는 기본 기본 어떤 cms의 기본 메뉴 사항이 있고 웹 관리 상품 관리 주문 관리 회원 cp사 관리 통계 관리 cs 관리 확장성 해서 대략적으로 아홉 개를 잡았는데 더 많고 더 깊게 cms를 개발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아홉 가지로 해서 확장성 구본에 확장성 있는데 확장성 있죠 더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플랫폼 구축 웹 모바일 기본 웹 기능과 웹 모바일 앱 이커머스 이커머스 모바일 앱 기타 이렇게 나오고요. 제안 가이드에는 아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제안 요청 설명에 제안서 기한 및 제출 방법 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서 효력 보안 주의사항 그 다음 제안서 평가는 회사 내규에 뭐 적용 규정이 있고 평가 절차 및 방법 협상 방법 이렇게 구분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쉽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각각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하나하나 하나씩 짚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요청 개요의 일 요청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구축 과 구축 이후에도 지속적인 파트너 업무를 진행할 업체 선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구축에는 솔루션 시스템 제휴 부분들이 있는데요. 업체 입장에서는 한번 구축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축한 업체와 파트너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기술적인 아웃소싱도 있고 또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고 CS에 대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플랫폼이 작은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또 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기술을 축적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함께 파트너로 간다면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조건이죠. 그래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요청 목적으로 파트너 관계의 업체 선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을 하면 대단히 매력적인 부분이겠죠.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제안 요청게요. 이 추진방향 플랫폼을 구축하되 단계적으로 컨텐츠, 이커머스, 모바일 서비스 순으로 오픈, 런칭하고 B2C, B2B의 컨텐츠 허브 플랫폼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글로 썼지만 표로 이렇게 1단계는 컨텐츠와 이커머스, 모바일 순으로 이렇게 되고 향후에는 허브 플랫폼으로 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B2B가 참여하고 이것을 B2C까지 이런 회사의 비전과 플랫폼의 추진방향과 일맥 상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요청개혁을 작성할 때 많은 사업기획, 비즈니스 관련된 파트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추진방향을 구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제안 요청개혁 3 플랫폼 범위 1단계, 2단계로 간략하게 나왔는데요. B2C 대상의 플랫폼 컨텐츠와 이커머스 2단계는 멀티 플랫폼 모든 채널, 멀티 디바이스, 컨텐츠 허브 네 소비자 대상의 컨텐츠와 쇼핑몰이 같이 결합된 플랫폼으로 1단계를 목표로 잡고 2단계는 다채널 멀티 디바이스 컨텐츠 허브에 통합 멀티 플랫폼을 잡아서 좀 더 확장한 형태로 플랫폼의 범위를 잡아준다. 요청서에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범위는 회사 비전과도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기획팀에 또 사업팀에 또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안요청 개요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은 1단계로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하드웨어는 플랫폼 구축이 B2B와 B2C가 기본 구축이 되어야 되고 멀티 디바이스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인업이 다 완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프트웨어는 컨텐츠에 대한 허브 마켓 이런 부분들이고 CP사 컨텐츠 프로바이더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제어를 통해서 컨텐츠 마켓 허브에 컨텐츠를 이렇게 한 땀 한 땀 넣어서 결국은 컨텐츠 비즈니스를 강화시킨다. 그래서 신규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업체에 원하는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미래 성장의 동력 회사 발전의 어떤 동력으로써 전략을 짜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도 있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나눠서도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